띵동 띵동 지금부터 내비게이션을 작동합니다 자,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다녀볼까? 자 띵동 전방에 카메라 카메라 오, 속도 줄여야지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아 띵동 전방에 손님 어? 띵 어서오세요 어디를 모실까요? 띵동 전 여자한테 차였거든요? 아 예 그러니까 물 좋은 데로 가요 알겠습니다 야 물 좋은 데로 오셔라 띵동 약수터로 이동합니다 아 아이씨 여자 많고 물 좋은 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야 여자 많고 물 좋은 데 어? 띵동 압구정동 약수터로 이동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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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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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진짜 이쁜 여자 찾았어요 어디요? 여기요 우와 이쁘다 많이 찾으셨네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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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렇게 멀쩡하신 분이 여자한테 왜 찾으셨어요?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싫대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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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뵈도 이 옷은 다 명품이라구요 아이씨 아이씨 야 다른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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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괜찮아? 똥딩 야 정신 차려 너 길 안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똥딩 필름이 끊겼습니다 아 띵동 돌발상황 발생 돌발상황까지 10초전 아씨 이게 또 뭐죠? 조선을 모르겠어요 6초전 9초전 4초전 뭐여 야 어떻게 난다는 거야 3 2 1 술 따라 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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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왜 또 울고 그러세요 아저씨 이 세상에 제 여자가 있을까요?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에 중매 기능이 있거든요 띵동 중매 기능 가동 원하시는 이상형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일 잘하고 애 순풍순풍 잘난 여자 띵동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?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 752번지로 가십시오 이제 그냥 가서 결혼만 하면 되겠네요 야 근데 뭐하는 여자야? 띵동 암소입니다 네